NC 와우 이건 재즈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HERSHOT DUBOS MULTIKILL 어 잣 DUBOS MULTIKILL 잘컷 잘 승리 なる監睫 됐다! 아이고 아깝다 Pakistan 이 코치 같은 녀이야 안돼 너 뭐야 하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울부에 할일겁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건 자유경쟁이야 나이스 헤드가 빠른 것도 같고 느린 것도 같고 이상하네 나 이 집으로 해보자 그냥 참고로 20은 그냥 게임상감도가 아니고 확장감도라고 있어요 훨씬 느리게 해주는거 기본감도보다 개그인 뭐 이렇게 까는게 많으면 뭐야 채팅을 제가 한 번 나가놔 헤드샷 22만가 번디 오 20인가 그래 너무 빨랐어 요것인가 QCK 두두 등장 어우 이분 닉네임이 상당히 좀 낭만을 아시는 분이네 코드명으로 저런 닉네임 잘 안하시는데 떼보일라고 막 어어어 오 그거 다 사시나 잠깐 타임 르네이 아우 개꿀디 아 이건까비 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판째도 5킬을 해버렸네요 찾은건가 감돌을 찾았나 벌써 오늘 QCK 첫 구매날인데 QCK 패드 최대한 안전하게 아빠면서 왕따님 한개 감사합니다 순서까지 씁쓸하군요 아 아 이걸 아 혹시나 해서 먼저 찔러도 돼 점프하는 상대한테는 하체안이 바로 탁 안올라가네 밸런스 나쁘지 않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케이 방을 계속 올것같은 사이즈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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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패는 아직 좀 앨베네 잘밀신호는 라베형 Q10k 카드 일단 돌격은 솔직히 이렇게 그냥 아 왜 강중을 하시노 자금한데 적응한다서도 문제는 순한데 Q10k 패드에 적응을 야무지게 한번 우리가 공격때 빠셀거란 말이죠 많이 아하 이것도 아 뭐야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아 아 순간 옷방이나 한번 갈까랬나 스페셜포인트 아니 일단 근데 뭔가 감도를 바꾸긴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탄 꽂히는게 어렵지 않은데 패드의 중요성인가 진짜로 그동안 그동안 브레이킹패드만 쭉 쓰다가 자 이쯤에서 어디 갈대를 찾아야되는데 나 라저맨 향이 없네 나 라저맨 향이 없네 아 근데 우리 형님도 이게 공격이라 좀 자연스러운거긴 해요 이게 공방이야 방위면막 치는 작업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요? 누가 뭐라그래요? 때에 따라 다르겠죠? 추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편이 방위면막에서 쪄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위면막을 쳐버리면 보고 있는데 왜 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방위면막 바로 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게 데려오자마자 그건 안좋아요 아 왜 내 총에 안죽노 좋겠지마 근데 한번씩 탄이 좀 세게 튀면은 좀 어렵네요 우리가 중이 별로 없네 뭐야 옹구리야? 저 말고 따로 뭐 형들 토 가나요 혹시?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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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처럼 작업일 때 뭐라... 그 이상한데...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. 어떻게 작업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질 못해서... 연막을 저랑 똑같이 까셨는데도 그런거면... 원래 그 사람만의 뭐가 있겠죠. 근데 그런거 가지고 뭐라 하면 그건 비정상이니까... 그냥 받아치시면 돼요. 배고파서... 아 이거 한발 쏘고 탁 빠질라켰는데... 그치... 천천히 계속 이런식으로 했으면은... 더 많이 킬 했을텐데... 제가 30킬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좀 낫네... 아이 킬 많이 하셨을 때 해야지... 화이트 화이트... 아 그럼요... 뭐 다른것도 아니고... 연막... 연막 가지고... 그렇게 뭐라 하면은...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지... 마우스 소리가 진짜 큰가요? 감도가 느려갖고 좀 빨리빨리 돌릴때... 헤드가 좀 얇다고 해야되나? 이걸 이렇게 막 티 다 내고 들어가면 다 죽는데... 갈 때 한번에 훅 가던지... 킬 났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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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40킬 났네... 아따... 일단 미션은 성공... 그냥 밀고 갈까요 아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네 자꾸 물이다 다이브로 갔다 갈꺼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거 봐 나 기회 진짜 많았거든요 킬 그거 다 먹었으면 야 아쉽네 좋아 일단 미션 성공 그러니까요 QGK패드 감도만 이거보다 오 뭐야 이쁘다 이거보다 감도만 더 잘 찾으면 킬 더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좋아 좋아 원래 이런식으로 플레이하면 이게 나오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다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바로 다른방으로 일단은 다행히 성공 맛있게 드셨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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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